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EBS를 생성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생성한 EBS를 실제로 인스턴스에 붙이고 그 붙인 EBS를 인스턴스에서 군용체제 내부적으로 마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방금 생성한 저장소, 즉 EBS가 제일 끝에 있는 건데요. 이거를 인스턴스에다가, 이 C2 인스턴스에다가 붙이기 위해서는 오른쪽 클릭을 하면 그 중에서 Attach Volu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ttach Volum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스턴스에다가 꽂는 역할을 하는 것이 Attach Volume인데요. 이걸 클릭해서 인스턴스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밑에 보이시죠? 인스턴스가 없다, 같은 가용성 존 안에는 인스턴스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선택한 이 볼륨이, EBS 볼륨이 AP, NOSIST 1A라고 하는 가용성 존에 있는 건데 가용성 존에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생성한 이 EBS, 그 EC2 인스턴스들은 자, 여기 보시면 NOSIST 1B죠. 즉 가용성 존이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시설에 있는 장치들끼리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C2 인스턴스와 EBS 볼륨이 같은 가용성 존 안에 있을 때만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볼륨으로 들어와서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5기가짜리가 있습니다. 이 5기가짜리는 존이 1B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와는 같은 가용성 존에 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있겠죠. 오른쪽 클릭해서 Attach 볼륨을 합니다. 자, 인스턴스에서 코딩 에브리바디를 선택하고요.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이 장치가 운영체제에 붙었을 때 어떤 이름을 가진 디바이스로 운영체제에 붙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디바이스와 관련된 몇 가지 예외적인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일부 리눅스 커널 중에는 커널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에 해당되는 커널인데요. 당신의 디바이스의 이름을 바꾼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slash dev slash sd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운영체제가 임의로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xvdf나 xvdp와 같은 이름으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름을 가지고 마운트라는 것을 하게 되면 마운트는 곧 배웁니다. 마운트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디바이스의 이름을 sdf가 아니라 vdf에서 xvdp까지의 이름으로 변경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 잘 안 돼가지고 우분트에서 헷갈렸는데 이걸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yes attach를 클릭을 해서 제가 방금 우리가 생성한 생성한 건 아니죠. 이 5기가짜리 EBS 볼륨을 제가 EC2 인스턴스에다가 붙인 겁니다. 어떤 인스턴스였죠? 자, coding everybody라는 인스턴스에 붙였어요. 그럼 잘 붙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여기 block-devices라고 하는 부분에 sda1과 sdf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는데 여긴 이 sdf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붙인 이 디바이스 즉 EBS 볼륨이 바로 저 sdf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볼륨입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에다가 이 EBS를 attach를 시켰잖아요.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attach를 한 거고요. 이제 운영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 attach된 장착된 EBS 볼륨을 운영체제가 인식해서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의 운영체제의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저는 터미널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ssh를 통해서 지금 저의 인스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df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df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슬래시 dv 슬래시 xv dal이라고 하는 요것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 EBS 볼륨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생성된 인스턴스와 함께 자동으로 EBS 볼륨이 EBS 볼륨이 하나가 생성이 돼서 그것이 그 인스턴스에 붙어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것이 바로 그 인스턴스를 의미하는 건데요. 현재 12%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요기에 있는 것이 그 인스턴스의 용량입니다. 근데 용량이 지금 숫자가 커서 잘 안 보이는데 df-h를 하게 되면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슬래시 dv 슬래시 xv dal이라고 하는 요 장치 요 장치에 용량이 7.9기가하고 876메가를 썼고 6.7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요 디렉토리는 요 장치 요 EBS 인스턴스는 이 슬래시 즉 루트 디렉토리에 마운트되어 있다.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루트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일을 적게 되면 그 파일은 요기 있는 요거 있죠? 요것에 해당되는 장치 즉 EBS 인스턴스에 기록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EBS 장치의 이름이 XV로 시작을 하네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EBS 인스턴스를 붙이게 되면 그 붙은 인스턴스도 XV로 시작되는 이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있는 이름이 XV가 아니라 그냥 SD로 시작되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생성했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입력하는 그 값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한 똑같은 값은 자 여기서 클릭해서 요 EBS 볼륨으로 들어가서 요기 있는 걸 클릭하면 자 요렇게 나오죠? 자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slash dev slash sdf라는 이름으로 붙어있다라는 뜻이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기 있는 요 파일 시스템의 이름이 XV가 아니라 그냥 sdf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마운트를 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마운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최초로 생성한 EBS 블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포맷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미 만들었던 EBS 블록이고 그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맷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사라지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포맷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sudo mkfs.ext 라고 하는 요기 .ext 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 시스템의 버전 형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리눅스에서 저는 최근에 ext4라고 하는 저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나 요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요걸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lash dv slash sdf 라고 하는 것은 그 장치에 해당되는 그 장치를 어 포맷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mkf 그 앞에 sudo 라는 것은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포맷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 xvda 라는 것 있잖아요.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인 장치는 이름이 xvd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요기서 ls-al 그리고 띄우고 slash dev 그리고 slash 하고 xv 별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slash dev 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여러가지 장치들 중에서 xv로 시작되는 것만 요렇게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 xvda1은 이미 요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닐 것이고 xvdf는 현재 장치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장치에 붙일 수가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포맷을 해보자는 거죠. sudo 그리고 mkfs mkfs ext4 그리고 띄우고 slash dev slash xvdf 라고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포맷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맷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어 마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마운트를 마운트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렇게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마운트를 하려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그 디렉토리 그리고 마운트를 하시면 되는데 아 제가 설명을 빠트렸네요. 마운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장치 즉 여기서는 EBS 인스턴스죠. 그 EBS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원하는 디렉토리에다 붙이면 그 디렉토리에다 파일을 생성하면 그 파일은 여러분이 붙여놓은 그 장치로 저장이 됩니다. 이 맥락에서는 EBS 볼륨이 되는 거죠. 자 우선 그러려면 여러분이 장치를 붙이려고 하는 디렉토리가 없다면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sudo mkdir 슬래시 파일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겁니다. 즉 파일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한 거죠. mkdir 은 makedir 이라는 뜻입니다. make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자 이거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래시로 시작하면 루트잖아요. 루트 밑에 파일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된 거죠. 한번 볼까요. cd 슬래시 엔터 ls-al 에서 확인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파이스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 바로 저 디렉토리에다가 장치를 붙여서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 그것이 그 장치에 저장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sudo 붙여넣기 마운트 슬래시 데브 xvdf 파일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ls-al 해가지고 봤을 때 xvdf 였잖아요. 새로 추가된 장치가 그럼 여기에는 xvdf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 거고요. 만약에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슬래시 파일스라고 하면 자 여기인 이 장치 데브 밑에 xvdf 에 해당되는 장치를 슬래시 파일스에다가 마운트 붙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엔터를 칠게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정상적으로 잘 붙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cd 그리고 슬래시 파일스로 해서 그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일이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상태에서 터치 a 라고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자 퍼미션 디나이드가 나오면 앞에다 수술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ls 마이너스 al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a 라고 하는 파일이 파이스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됐는데 이 파이스라는 디렉토리는 df df db 밑에 xvdf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장치가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f를 이렇게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이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자 이렇게 슬래시 데브 슬래시 xvdf 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된 것을 파이 시스템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ebs 볼륨을 붙이는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스턴스에 저장되는 저장공간의 용량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 수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